이 시간에 항암 치료제, 항암제 진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암 때문에 어쩌면 더 좋은 항암제를 만들어볼까 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암제 치고 최고의 항암제는 이미 여러분의 몸 안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제가 더 이상 생산이 안되니까 이제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항암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T세포가 생산해내는 그 항암제는 정말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작용입니다.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는 약, 암세포도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도 암세포를 죽이는 약에 피해를 입습니다. 왜? 세포를 죽이는 약이니까 그런데 이게 참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항암제가 그 최고의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여러분의 T세포를 더 잘 죽인다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사들도 항암제로서는 우리 제약회사에서 지금 개발해 놓은 항암제로서는 암이라는 병이 완전히 치유되기 때문에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암이 완전히 치유되려면 자연항암제, 여러분의 T세포가 생산하고 있었던 그 자연적인 항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적인 항암 물질이 생산이 되면 그것은 암은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암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그 T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T세포들은 가장 우수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생산이 안 돼서 내가 암 환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암이 진짜로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T세포에서 생산하는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또 사람들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항암제는 T세포를 죽이는 부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암에는 듣고 또 어떤 암에는 안 듣고 쓰면 좀 그래도 죽는 암세포가 있고 또 어떤 암세포들은 안 죽고 그러나 여러분의 T세포에서 생산되는 항암제는 어떤 암세포나 상관없이 다 죽여버려요. 아무런 부작용 없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몸 안에서 암이 낫는 그것은 첫째 암세포를 죽여야 해요. 생산된 생겨난 암세포를 죽여야 해요.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지면 돼? 그래서 과학자들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해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고 또 다른 방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암세포를 죽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질은 건강한 사람의 T세포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몸에서 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하는 물질도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유전자 지도에서 17번 염색체에서 17번 염색체면 꼭대기에서 P53 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는데 이 물질은 종양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또 이 물질이 생산되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생산이 안되면 유전자가 꺼져 생산이 안되면 쉽게 정상세포들이 어떤 나쁜 자극을 받으면 환경이 나빠지면 미세연먼지에 담배연기에 이렇게 되면 아이고 못 견디겠다. 암세포가 되어버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상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놓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건강할 때는 다 되고 있었던 거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암 환자가 됐다고 할 때는 암 환자가 내가 되어버린 이유가 뭐에요? 이것을 못하니까 암 환자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암세포 죽여주세요. 돈을 드릴 테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뭘 모르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왜 바보같아요? 본래 내가 이거 잘하고 있었는데 왜 병원 가서 해달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이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건 다 우리가 본래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안되니까 약이 방암제가 필요하게 된 거에요. 사실은 항암제, 항암제라는 것이 뭐를 죽입니까? 암세포를 죽이는데 암세포 죽이다 보니까 정상세포도 같이 죽는데 특히 또 무슨 세포를 죽여요? T세포를 죽여요. 이게 이제 모순 속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면 어떻게 하면 암이 치유되는 거에요? 이 세 가지가 다시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 암 치료 방법이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시 옛날처럼 되도록 하는 방법은 뭐에요? 뉴스타트죠. 뉴스타트 하면 이게 본래 됐던 것이 안되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 이게 안 됐어.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다시 되도록 하면 되는 거에요. 이게 뉴스타트에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현대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암 환자가 왔을 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환자나 의사들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항암제를 써봅시다. 이렇게 타는 거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 말이 되어야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본래 잘 하던 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에요. 자,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옛날에는 잘 생산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생산하도록 해주면 될 거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다시 생산이 돼요? 유전자 키워주면 돼요? 유전자 키우려면 뭐 하면 돼요? 생기를 받으면 돼요? 생기만 가지고는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가 유전자에 확실하게 작용을 하려면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뉴스타트로 하면 되는 거에요. 면역력 강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생기가 필요하고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뉴스타트라면 다 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비쌀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고생 대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웃고 그러면 돼요. 맛있는 건강식 먹고 아름다운 설악산에 오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암제 진화 과정 또는 발전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항암치료제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암치료제가 제일 먼저 나타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를 제 1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1세대 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는 무슨 화학물질인지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라고 합니다. 죽여! 죽여버려! 죽여버리면 뭐 해요? 암세포는 자꾸자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당시는 암세포는 모든 인간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때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죽이면 되겠지. 그래서 죽이니까 죽이는데도 자꾸 재발하고 그 1세대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안 듣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자꾸 이렇게 진화해서 세포들이 그 항암제에 자꾸 적응을 해서 마치 농약을 뿌리면 1년을 뿌리고 다음 해에 뿌리면 잘 안 들어요. 3년째 뿌리면 영 안 들어요. 왜요? 벌레들이 다 유전자가 적응해서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여서 이제 정상세포도 죽이니까 부작용이 있고 내성이 생겨서 결국은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암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 항암제에만 의존할 수가 없겠다는 것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사들이 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겠다는 것을 의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를 만들었습니다. 2세대 항암제는 뭐냐? 이 1세대 항암제가 너무 부작용이 심합니다. 정상세포를 너무 많이 죽여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었던 환자보다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수명이 더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항암제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정상세포를 죽이는 부작용이 적은 그런 항암제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 항암제를 일반항암제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를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약을 발전시키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무슨 약? 표적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를 주면, 이 주사를 주면, 이 알약을 주면 이 알약, 그 약 성분이 누구에게만 가도록? 암세포에게만 가도록. 표적. 왜 표적이라고 부르냐면 모든 세포들은 다 세포막, 그 외부의 그 막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런 세포요라는 각 집집마다 요즘은 문패 안 달죠. 옛날에는 다 문패 달았습니다. 그렇죠. 집주인 이름을 딱 이렇게. 그래서 세포들은 다 문패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달고 있는 문패하고 암세포가 달고 있는 문패가 다 달고 있는 암세포들은 나는 암이요 하고 딱 그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암세포에 붙어있는 그 문패를 과학자들이 찾아내요. 그래서 그 문패는 암세포 속에 있는 암 유전자가 문패를 만들어서 표면에다 붙여요. 그래서 그 특별한 문패를 만든 유전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문패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문패를 달고 있는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서 표면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항암제를 만들어냈을 때는 와! 이제 암은 정복된다. 왜? 왜?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렇게 일반 항암제를 써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중에는 일반 항암제는 내성이 점점 생겨서 암세포들이 안 죽고 항암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뭐예요? 끄덕도 안 하고 암이 더 잘 퍼지고 거기다가 표적 항암제가 들어가면 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암이 쑥쑥 크던 암이 쑥쑥 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와! 이제 살았네. 이제 암 낫겠네. 덩어리가 10cm 짜리가 딱 쓰면 한 달 만에 4cm로 줄어들고 두 달 만에 2cm로 줄어들고 10cm 짜리가 이만하던 암이 두 달 만에 2cm로 줄어들고 그래서 흥분했습니다. 이제 암은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암 정복은 약으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약은 뭐예요? 표적 항암제도 될 수 있고 이미 T세포 유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생산해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꺼져 있는 유전자는 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약을 사람이 만들어내서 여러분, 표적 항암제는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암제 중에 최고의 항암제, 여러분의 T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항암제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가 되기도 합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니까 아무 부작용 없이 그거를 생산해 내는 유전자를 뉴스타트로 켜주면 끝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꾸 그 유전자를 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병원에 가서 암세포도 죽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나왔어요. 3개월째 암 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암세포에서 암 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암 덩어리가 없어진다고 낳았다고요? 그거는 낳은 것이 아니죠. 왜 낳은 것이 아니죠? 자연 항암제 T세포가 생산해 내는 항암제가 생산될 때만 암은 낳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표적 항암제 가지고 암이 낳으면 그 약을 끊으면 다시 암 덩어리가 또 생기죠. 그래서 3개월째 암 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3개월째 암 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3개월째 암 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낳은 것이 아니죠? 내 티세포에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 내는 유전자는 아직도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는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아직도 비싸요. 그런데 표적 항암제보다 더 좋은 내 몸에서 내 티세포가 생산해 내는 그 표적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는 공짜에요. 부작용도 없고 흔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째 암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우와! 4개월째 암 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암 덩어리가 없어졌으니까 끊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 덩어리가 또 나타나죠. 자연 항암제, 내 티세포가 생산되는 그 공짜 항암제가 다시 생산되기 전까지는 아무 낫는 것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는 낫다.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낫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보면 어떤 여자분이 유방암이 생겼는데 수술하고 해서 완전히 낫다고 해서 여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년 후에 또 재발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랬는데 그 목을 쉬지 않았던 아김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발견해서 지금 이제는 참알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길을 발견했다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를 꺼냈어요. 한 달, 두 달 후에 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표적항암제를 쓰자. 이거 뭐 한 3개월 만에 10cm 짜리가 싹 없었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것은 2cm 밖에 안돼요. 그러면 쓰면 어떻게? 싹 없어질 것이라고 하고 표적항암제를 다시 썼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2cm가 나타났는데 써보니까 1.8이 쪼끔 주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보다 효과가 없어. 그래서 또 또 썼어. 1.8, 1.7...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개월, 7개월 되니까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 커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뇌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일반 항암제보다 이 표적항암제가 뇌성이 더 빨리 생긴다는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참 일반 항암제 종류도 아주 많고 표적항암제 종류도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암제라는 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암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당시에는 암환자 보기 힘들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그 큰 병원에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암환자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암환자가 왔다면 위암 아니면 간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이런 것은 보다 듣도 못한 것이었어요. 급속도로 지금 암환자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독감 환자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항암제가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은 항암제는 없어요.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항암제를 이렇게 보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아요. 왜? 지금 건강하던 사람이 암환자가 된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면역력이 약화된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이 제약회사에서 무슨 약을 개발하면 돼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해서 그래서 암을 낳게 한다면 그것은 좀 가치가 있는 항암제인데 그 정도 가치가 있어야 노벨상을 주지요. 이것은 전혀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면역력은 전혀 강화시킬 생각을 안 하는 약이에요. 그냥 암세포만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전혀 노벨상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노벨상 받고 싶거든 무슨 약을 개발해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해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암 환자들의 T세포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죽일 줄 모르는 그런 T세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약해진 T세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해진 T세포가 부작용도 없고 정말 최고의 표적 항암제, 공짜, 하나님이 디자인한 항암제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아마 치유되버려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생기지요. 생기하고 또 뭐가 갖춰지면 돼? 기본 요건으로 갖추면 돼? 하여튼 뉴스타트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도 지금 의학계나 제약업계는 뭐를 만들자는 거예요? 생기 같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물질을 만들어내야 뭐가 돼요? 돈이 되죠. 그것을 팔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거 화이자, 모더나, 백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온 나라, 국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다 샀잖아요. 생기, 기본 요건만 있으면 백신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어떤 주사약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면역력만, 생기만 잘 받고 기본 요건만 잘 하고 있으면 오미크론이니 델타니 아무리 변이가 돼도 우리 T세포들은 약간 변이가 왔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짝 항체를 바꿔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을 금방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기를 무시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백신도 만들어내야 되겠네. 이래서 돈 들어가는 일밖에 없어요. 이 무지무지한 모순이에요. 생기만 알면 우리 T세포들은 다 알아서 어떤 변이, 델타 변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제약 회사들이 지금 돈이 막 사람들이 생기를 모르면 똑똑한 사람, 공부만 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 그 기술력은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타더라면 재학회사가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도 죽은 사람도 생명이 돌아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생기를 인정을 안 하지? 그 참 희한 하죠? 결국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이거예요. 3세대 항암제는 이것이야말로 면역항암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면역항암제는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암 환자들의 몸 속에 있는 T세포들은 유전자가 꺼져 버려 가지고 암세포와 직접 몸 속에서 만나도 암세포를 죽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그림을 이제 이 노란색 세포, 갈색 세포입니다. 이 갈색 세포는 무슨 세포냐? 암세포가 암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세포와 이 노란색 세포는 T세포입니다. T세포가 이렇게 피 속에서 만났어요. 몸 안에서 만나면 모든 암세포를 비롯해서 모든 세포들이 T세포를 만났을 때는 자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암세포의 신분증이에요. 갈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암세포입니다. 하고 신분증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T세포는 요즘 코로나 시대하고 똑같네요. 우리가 식당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QR코드. 당신은 이상구구나. 당신은 백신 접종 완료했구나. 통과.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암세포입니다. 하고 QR코드를 제시를 하면 이 T세포는 이 암세포를 뭐 해요? recognition 한다. recognition 이란 말은 인식이란 말입니다. 너는 암세포구나. 그래서 딱 인식입니다. 암 환자의 몸에서는 이 recognition signal, signal, 신호죠. 그 인식 시그널만 받아들여요. 이게 only.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암세포와 만나면 암세포가 제시하는 신분증을 보고 너는 암세포이구나 라고 인식만 하고 보내요. 그래서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났을 때 어? 너 암세포구나. 너는 요즘 어떻게 지냄만 하니? 그럼 암세포가 뭐라고 그러니? 네, 지냄만 합니다. T세포님 유전자가 꺼져서 저는 활개를 치고 다니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진짜로 살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인님, 이 사람 환자님도 계속 T세포님의 유전자를 끄고 있으니까 얼마나 살만한지 모릅니다. 그럼 T세포는 뭐라고 그럴까요? 암세포 보고 그래, 너는 좋겠다. 우리 주인님이 맨날 유전자만 끄고 있으니 나는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그 환자의 몸에서 활개를 치면서 신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암세포가 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이 T세포에 있는 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암세포가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여기다 민원 창구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이 접수를 하면 그래서 여기는 아까는 Recognition 밖에 없었죠. 인식 작용 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인식 작용도 하면서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 작용도 하면서 그 다음에 Activation이 된다는 거죠. Activation은 활성화라는 얘기입니다. 꺼져 있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 뭐가 활성화되냐? 유전자가 켜져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서 이렇게 암세포 쪽으로 넣어주면 암세포가 뭐 된다? Destruction, 파괴되어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암 환자의 문제점은 이렇게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CD28이라는 이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민원 서류를 어떻게 제출을 안 해, 접수를 안 시켜요. 그러면 T세포는 암세포를 안 죽여요. 아시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있구나 를 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암 환자들의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는 이유는 암세포가 민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가 T세포에게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여기에 접수시키면 그제에서야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인단 말이에요. 암 환자들은 왜 여기서 암세포들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제출 안 할까? 알고 보니까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가 제출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보니까 이 B7은 뭐 해달라는 민원이오? 죽여주세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암 환자의 몸 안에 있으면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민원을 넣지 않나요? 왜요? 살만하니까 계속 술도 들어오고 맨날 속상하다 캐사코 기 맥힌다 캐사코 운동도 안 하고 먹었다면 삼겹살만 처먹고 그러니까 누구세상이오? T세포는 죽을 지경이고 암세포는 뭐예요? 신나요? 그러면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할 리가? 죽여달라고 T세포한테 민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아마 어제부터 민원 서류를 T세포한테 제출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 T세포가 기다리던 생기가 막 들어오고 기본 여건이 갖춰지고 그러니까 이제 T세포는 살만해 안 해? 살만하고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큰일 났어요. 이 사람 몸에서 계속 오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녁부터 오늘까지 지금 민원 예약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암세포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 몸에서는 살기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동을 받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기본 여건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암세포는 항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꺼져 있던 T세포에 자연항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는 왕성하게 키워지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다 발견해서 이것은 과학 논문집에서 제가 발췌한 사진이에요. 그러면 생기를 받자. 그런데 생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암 환자의 몸 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이 B7 민원 서류를 만들지 않으니까 제약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위조 서류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민원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주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역치료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면역치료제가 나와 가지고 이 표적항암제가 처음 나왔던 때처럼 우와 놀랍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면역강암제가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구나. 그래서 노벨상을 줬어요. 그때 이제 노벨상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지미 카타 대통령이 아시겠죠? 지미 카타 대통령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에 걸려서 다 주고 갔는데 면역강암제에 주사 맞고 나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면역강암제가 나왔어요. 이제는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약이 참 나올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요? 처음 나올 때는 우와 이런 약이 다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엇을 많이 걸어요? 이 약 쓰면 낫겠네? 이래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면 잘 나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약도 별 볼일 없네. 이런 상황에서 이 면역강암제를 지금은 쓰고 있어요. 왜? 별 볼일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별 볼일 있는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면역강암제가 안 들어요. 면역강암제는 지극히 제한된 암에만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 왜 안 듣겠어요? 처음 나올 때는 T세포가 위조서류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위조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T세포들이 눈치를 채고 요즘 위조서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선미가 중요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진정성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과를 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 사람들이? 별 진정성 없는 사과다. 진정성이 없으면 사과라는 것은 하긴 했는데 그 사과가 받아들여져야 안 받아들여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조서류는 나중에... 이건 진짜 서류가 아니네요. 왜? 사람이 만든 빛을 하고 암세포가 만들어낸 빛을 하고는 똑같지 않거든요. 비슷하지.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은 금방 알아채요. 그러니까 쇼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장난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짜 B7, 진짜 민원서류를 만들려면 생기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민원서류가 진짜지. 생기가 들어가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내면 되는 거고 생기로 하면 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는 이런 감동적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의 변화, 내면의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으며 돈만 주면 위조서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뭐가 필요해요? 진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거짓을 가지고 오면 금방 들통나요. 그러니까 깨부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이제 함물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과학자들이 아, 면역항암제도 노벨상까지 받았어도 이것도 별 볼일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무슨 세대? 제 4세대. 4세대 항암제도 이제 무엇일까요? 지금 이게 한창 개발 중입니다.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 3, 4년 후면 이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4세대 항암제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고학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진짜 방법은 뭐예요? 생기죠? 생기고 기본요건 뉴스타트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물질이 암세포에서 또는 우리 보통 정상세포에서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4세대, 그 물질을 만들어내면 되겠다는 말이죠.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제 4세대 제 4세대 항암제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에요? Cancer Reversion,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복구, 회복, 회복, 회복 이런 뜻이에요. Reverse 할 때는 사실 뒤집는 것을 Reverse 라고 합니다. 암세포들도 한때는 무슨 세포였습니까? 정상세포입니다. 그걸 뒤집으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Cancer Reversion 이라고 합니다. Reverse는 역전시킨다, 전환시킨다, 되돌아가기시킨다, 복귀시킨다.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암 복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여기 정상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쫙 내려가면 결국은 무슨 세포가 된다? 정상세포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서 정상세포가 되려면 이 아리랑 고개를 지금 현재는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가기가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그래서 이렇게 낮은, 넘어가기 쉬운 아리랑 고개를 만드는 물질들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 환자들은 이 고개가 높습니다. 고개가 높은 이유는 저 고개를 낮춰주는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리랑 고개를 낮추기 쉽잖아요. 왜? 저 다섯 가지 물질만 다시 생산하면 돼요? 그런데 저 다섯 가지 물질을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돼요? 켜지는데 필요한 것은 생기요? 그리고 기본 여건이요? 결국 뉴스타트 하면 되겠네요. 박수! 생기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만 있으면 다 되겠네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38도만 되면 하나님이 계란에도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초청장 안 띄어도 돼요? 우리는 뭐만 갖춰주면 돼요? 38도만 되면 돼요? 계란은 왜 뉴스타트가 필요 없어요? 38도만 있으면 돼요. 콩도 뉴스타가 필요하고 동물들도 뉴스타가 필요하고 사람은 뉴스타트가 필요해요. 계란은 뉴스타트도 필요해요. 왜 38도만 있으면 될까요? 계란 안에 하나님이 기본 여건을 다 맞춰서 38도 빼놓고 그 안에 그 계란 한 개가 병아리로 변할 수 있도록 영양소 다 해놨잖아요. 노른자의, 흰자의, 심지어는 무엇까지 이것이 병아리로 되면 병아리가 됐을 때 뭐가 필요해요? 그럼 병아리가 어떻게 숨을 시기에 공기가 못 들어가는데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어요? 병아리가 됐을 때 돼서 그 병아리가 콕콕 쪄어서 계란을 깨고 나올 때까지 필요한 공기를 딱 넣어놨다고 해요. 계란 안에 그래서 공기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자연을 보면 기똥치하게 됩니다. 그냥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출세시켜주세요, 좋은 신랑값 만내주세요,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인간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인간의학이 포기한 환자까지도 하나님에게 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에서 뭐 만들려고 하죠? 이거 주사양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이제 똑같은 거 못 만들어내면 또 뭐 만들어내야 돼? 위조.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살짝 속겠죠? 이게 뭐가 꼭 같으냐 하면요. 조금만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솝우하의 늑대소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늑대소년이라는 말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마을에서 남자들이 뭐 해요? 여자들이 막 무서워서 죽고 남자들은 막 곡괭이, 도끼 이런 것 들고 나와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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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 이제 보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위조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이 자식이 늑대소년이라는 말이야. 이 자식이 또 거짓말이야. 또 위조이야. 곡괭이 도끼 들고 나오는 사람 수가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는 곡괭이 들고 몽둥이 들고 와서 그 자식을 팰 거야. 위조 소리로 물러가라. 진정하게 해야 돼.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위조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그렇다면 이런 약,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는 약이 나왔다 하면 제약회사에서 또 엄청 돈 벌 거예요. 그러나 또 늑대소년 현상이 또 일어날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우리 몸은 진리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선한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항암자를 아무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가죠. 감사합니다. 世界上司令和 Syne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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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星期四 감사합니다.